6번 경찰 2차 문제입니다. 쉽죠? 이 정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껌으로 바로 찍고 가야 되겠죠? 해석의 문제죠? 해석. 품사의 논이요. 품사. 알겠어요? 테스트 스코어가 좋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쳤기 때문에 시험에 스코어가 좋았습니다. 라는 문장이죠? 그렇죠? 문장 보니까 테스트 스코어가 좋죠? was가 동사예요. was가. 뒤에 보오서라는 거지. 외름 품사가 부사지. 1번 아니면 2번이겠죠?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잘했다. good deed. 여기 주어 동사. 완벽하지? 뒤에는 뭐 나와야 된다? 부사. 여기는 뭐 나와야 돼요? 부사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문장이지. 찾아보니까 몇 번이다? 2번이다. 됐어요? 됐어요?